1, 레고 2 2는 뭐냐? 이건 뭐예요? 2는 2 뭐하는 겁니까? 해보실 분 어 이게 어디야? 이거 어딘가요? ㅁㅂ피우? 정답 정답 맞히는 분? 아리, 아리, 아리 아닌데 이거 어디냐? 아, 메이플 아일랜드 아, 좋았습니다 직업 직업 뭐야 이게? 배틀메이지? 인물 퀴즈, 와 이건 누굽니까? 하하핫 아이고 아이고 아, 아! 조수예트 옆에 있었구만 그렇지, 그렇지 바로 옆에 있었어 아이고 인물이었구만 이사람이 뭐 주네요? 강, 강 하나 주는 거예요? 아니 그렇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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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감사합니다.